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김포항강 8로 398일층 112호에 위치해 있는 열광지비 리뉴얼된 열광회관 소개입니다. 열광회관은 구례역 4번 출구에서 499m의 위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2시, 3시까지이며 15시에서 17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얼마전 SBS 생방송 투데이에 나온 맛집으로 주말엔 웨이팅핵 보쌈, 가부징어, 잔치 무침, 고추튀김, 회관 한상 맛있게 즐기고 왔는데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찬으로 옥수수, 콩, 콩나물, 장아찌, 나물반장과 보쌈에 잘 어울리는 편마늘과 청양고추, 쌈장과 새우젓 소스가 나오고 양념이 듬뿍 통깨가 솔솔 뿌려진 배추김치와 미나리 무침 무말랭이 무침이 한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겨 나왔습니다. 배추김치는 먹기좋게 가위로 잘라서 준비하면 보쌈 먹을 준비 완료입니다. 잠시후에 야들야들한 보쌈이 부추위에 담겨 나온 모습이고 부들부들한 비계와 살코기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열광회관 회관 한상을 주문하면 큼직한 고추튀김 두개와 가보증어, 잔치국수, 무침이 나오는데 잔치국수와 가보증어를 골고루 묻혀주면 빨간 양념이 정말 먹음직스럽고 끝내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바삭해 보이는 고추튀김은 정말 일부입니다. 가위로 자르는 순간 바삭함이 깃깔을 올리고 있어 얼마나 바삭함지 짐작이 가능해요. 잘린 안면을 보니 고추와 함께 속이 꽉 차있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잡내 없이 부드럽게 삶아낸 보쌈은 취향껏 김치, 미나리, 고말랭이 무침 등 기본창과 쌈채소 등으로 즐기면 됩니다. 부드러운 부쌈을 즐기다 바삭한 고추튀김도 하나 집어 간장소스에 찍어서 냠냠 한입 먹어보면 그야말로 바삭바삭함이 깃깔을 올리며 기분 좋아집니다. 따뜻한 부쌈은 새콤달콤한 가보증어 잔치 무침과 함께 즐겨도 최고이구요. 방송에서 보았던 그 맛 그 소감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와 술이 한번에 해결되는 열광회관 점심 메뉴로 고쌈과 칼국수 점식이 매우 인기가 많은 열광회관이지만 열광 한상과 회관 한상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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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